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귀동뉴스 협찬입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도 어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은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경우 최초 2회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의료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 고위험군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의 용량은 정규 투여량의 절반입니다. 올해 뉴욕을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이 예년보다 일찍 더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비정상적 바람 흐름이 발생해 바닷물 온도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올해 라니냐 영향으로 11월에 서리가 내리고 폭설이 뉴욕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정보채널 어큐에더 관계자는 미 북동부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고 라니냐 영향력은 다음 달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등 겨울 날씨를 일찍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큐에더 측은 올해 뉴욕시 5개 보로에 평년보다 2인치 많은 32인치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팍스 뉴스 역시 라니냐 영향으로 눈, 짓눈깨비, 비, 얼음폭풍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1월에서 3월에 영향력이 가장 강하겠지만 내년 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어제 48회기 임원진 간담회에서 신임 임원을 발표했습니다. 임원진 명단은 회장 김희봉 목사, 부회장 이준석 목사, 총무 이명건 목사, 서기 김정길 목사, 부서기 이종선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박황후 목사,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등입니다. 회장 김희봉 목사는 48회기 표하는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 로 정했다고 전하며 이번 회기 사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미스바 회계 기도운동, 신년 금식 기도성회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기도의 힘으로 헤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교협은 제48회기 심의 예배 및 이취임식을 오는 24일 오후 5시 뉴욕프라미스 교회에서 엽니다. 정광훈 목사 초청 뉴욕 광화문 국민대회가 어제 오후 5시 뉴욕 그레인넥에 위치한 레오나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400명의 기독교인들과 뉴욕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희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국민혁명당 대표 정광훈 목사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을 돕고 나라를 살릴 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다며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국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혁희 장노와 국민혁명당 고문 김학성 박사, 이동호 사무총장, 강연재 변호사 등이 인사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애국과 재창과 묵념에 이어 환영사 김용걸 신부, 축사 뉴욕 장노선가단, 기도 김용욱 목사, 강연 정광훈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손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 헌법학회 회장 김학성 교수는 이날 제주 4.3 사태,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해 강연을 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